여러분 오늘 소개할 단지는 더근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지구에서는 단지마다 동호수에 따라서 한강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번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에요. 왜냐면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주상복합이다. 두 번째 역세권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난지물재생센터라는 기피시설이 단지에서 가까이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청약 조건으로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칩 채널이고요. 이번 단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은요. 더근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라는 곳이에요. 366세대고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 다 합쳐서 341세대입니다. 추천 물량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25% 85제곱미터 초과는 70%고요. 다만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업고가 갈라집니다. 입주 예정은 2023년 7월이고요.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에요. 모든 청약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요. 규제 지역 내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전매 제한 몇 년일까요? 8년입니다.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지를 사고 파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초점을 실거주에 맞추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더근 지구고요. 그리고 이쪽이 DMC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다 빨간색으로 되어있잖아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다 업무 지구예요. 업무 단지가 이렇게 가까운 만큼 이 일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더근 지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수색증산 뉴타운도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공급 세대 수를 살펴볼게요. 제가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총 해서 331세대라는 거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4억 9천부터 시작하고요.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펜트하우스 가격이 조금 말이 많아요. 여기 펜트하우스 제일 큰 것 같은 경우는 22억이거든요. 5억과 22억은 갭이 꽤 크죠. 가격 책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 대출은 60% 이상이 나오는데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청약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단지가 여러분들 실거주하기에 좋은 곳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덕은지구라는 곳이 여기인데요. 한강과 굉장히 가까워요. 다만 여기는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랑 다르게 도시개발사업지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블록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는 분양가 차이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DMC 리버포레자이라는 곳이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예요. 여기는 분양가가 8억 7천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분양가로 굉장히 논란이었던 곳이에요. 고분양가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꽤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어진 이 사업지가 사실상 마지막 단지입니다. 이 일대는 더 이상 분양이 없어요. 다 끝났거든요. 이쪽에 한강인데 한강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단지들은 저도 살아봤지만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분양받아서 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DMC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출퇴근이 가깝고 밑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도 꽤 가깝고요. 마지막으로 마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마포에도 업무지구가 꽤 있잖아요.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도 볼 건데요. 지금 여기가 4.9억 원이잖아요. 이쪽 일대가 비록 10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9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물론 이만큼은 안 되겠지만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전매 제한이 8년이에요. 이 전매 제한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지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우선 자차 교통은 굉장히 좋아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서울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DMC, 마포, 영등포 모두모두 가깝기 때문에 자차로서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DMC역도 그렇고요. 가양역도 그렇고 가양역은 강 건너에 있죠. 이쪽이 가양역인데 가양역도 그렇고 모두 도복권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원종 홍대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근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 중이기는 한데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보통 이렇게 예타라고 하죠. 예비타당성이 시작하고 나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최소 7년 정도는 비역세권으로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군인데요. 보통 이렇게 주상복합, 상업용기에 지어지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채워있는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초등학교 인지 여기가 중학교 인지인데 둘 다 도보로 갈만 하죠 여러분?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도보로 둘 다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 도로가 대로예요. 딱 봐도 대로죠. 그래서 도보로 통학하기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청약공고를 보시면 항상 유해시설이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유해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고요. 구글에 난지물재생센터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취가 검색어로 같이 따라와요. 연관검색어로 제 위치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난지물재생센터고요. 여기가 덕은지구예요. 딱 봐도 거리가 꽤 가깝죠. 덕은지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난지물재생센터까지는 한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덕은지구 내에서는 중앙이고 그리고 또 이쪽에 대덕산으로 방어막을 좀 쳐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못 느꼈습니다. 다만 계절에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거주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겠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있진 않은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여기에 청소차 고지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단지 내에서 직접적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층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입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고요. 아쉽게도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간에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대부분의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지역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청약 자격입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면 되고요. 예치금액은 당연히 넘어야 됩니다.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예치금액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치금액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치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거주지로 나와 있는 곳 이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달라지고요.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특별공급 소득기준인데요. 특별공급 중에서 소득기준이 있는 건 두 개 타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 최초고요. 두 번째가 신혼부부인데요. 우선 생애 최초부터 보면 생애 최초는 130% 이하가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기준소득을 만족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00% 이하죠.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가 되겠죠. 이 분들 같은 경우에 75%를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보다 넘으시는 분들 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25% 나머지 25%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 이하 120에서 130% 이하 이렇게 소득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공고문 내 16, 19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보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100% 할당이 됩니다. 이분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약 열지가 높은 이런 시즌에서는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대부분 물량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형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에는 추첨제가 25% 적용이 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에는 추첨이 70%입니다. 이 추첨제에도 우선공급이 있는데요. 이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갑니다. 75%예요. 추첨제 25% 물량 내에서 75% 추첨제 70% 물량 내에서 7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치기준금액 아시죠? 지역별로 이거 넘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청약 넣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기 쉬운 것들을 제가 모아서 유의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일정입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든 아니든 12월 7일에 접수를 받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 특별 조심하셔야겠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 12월 8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12월 9일은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나거나 아니면 예비공급자가 부족할 때 열리게 되는데 안 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2월 9일 기다려 보시고요. 다만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 12월 8일에 넣는다.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안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 청약을 넣는다. 그러면 당첨이 되시면 부적격 판정이 나는 건 당연하고요.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덤으로 덤으로 청약 통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약 통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꼭꼭 잘 따져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납부 일정인데요. 계약금이 10%밖에 안 돼요. 괜찮죠? 중도금 60%가 다 대출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계약금만 있으시다면 이 단지를 청약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아 나 잔금 30%도 없고 계약금밖에 없는데 이거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잔금 때는 또 잔금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납부 일정을 넣어놨는데요. 이 발코니 확장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발코니 확장비가 꽤 준수합니다. 8사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밖에 안 되고요. 9일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대부분이 천만원 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적절한 금액으로 나왔다. 그리고 중복신청인데요. 이 중복신청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노부모 생애 최초 일반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발은 여러분이 특별공급도 넣을 수 있고 일반공급도 넣을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그냥 세대주가 청약을 하세요. 두 개 다 만약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야 부적격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 몇 년? 8년입니다.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짜부터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좋죠. 입주 가능일은 2023년 7월인데요.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 다음 단지하고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주상복합입에도 불구하고 평면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딱 봐도 정남향이죠. 다만 동에 따라서 약간 남동향 남성향 이렇게 가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남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용지가 넓지가 않잖아요. 세대수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사면이 다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단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음도 그렇고 먼지도 좀 날 거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상복합은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단지만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주상복합의 애로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좀 나가면 한강이 나오고요. 타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4A입니다. 33평이고요. 114세대예요. 포베입니다. 주상복합인데 이 정도 평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평면도 대부분이 판상형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포베이기 때문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리고 팬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괜찮죠. 내부가 한번 들어가 보십더라고요. 체감과 통풍이 용이한 구조고요. 분양가는 발코니를 포함해서 4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여기도 구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90세대고요. 하나 둘 셋 넷 포베입니다. 다만 이 드레스룸이 아까 A타입보다는 조금 작죠. 팬트리도 조금 작습니다. 다만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게 되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수납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용도실이 넓은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4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91A타입입니다. 평형으로 한산하면 35평이고요. 110세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사실 여기 에나 둘 셋 넷 포베이고요. 다른게 있다면 드레스룸이 아까는 일자형이었는데 여기는 기역자형으로 조금 더 넓어졌죠. 팬트리도 똑같이 있고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3천만원 수준인데요. 저라면 돈 조금 더 보태서 2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1B타입이고요. 역시 35평이고 46세대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포베이고요. 드레스룸도 넓게 있고 팬트리가 조금 달라졌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A타입하고 B타입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격은 5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다음 126P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P면은 팬트입니다. 팬트고요. 두세대밖에 없어요. 팬트는 다 두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50평이고 최상층에 유치하고요. 보니까 거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실이 있어서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격은 17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128P인데요. 얘도 팬트죠. 두세대밖에 없고요. 49평인데 여기도 거실이 하나 두개가 있고 방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두 번째 거실에 구조가 조금 다르죠. 가격은 17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논란의 135P 타입입니다. 역시 팬트고요. 53평인데 여기는 거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바이코니가 하나 두개 세개가 있어서 두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한세대인데 멋지게 거주하실 분들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거실이 두개가 있어야 두세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거실하고 주방을 하나로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세대보다는 한세대인데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놀랍게도 22억 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회가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돌아갈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덕은지고 말고도 분양할 곳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청약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